자,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 갈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맥주 맥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내렸어요. 지금 이렇게 꼬질 꼬질 않네. 안 지워졌어.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내렸어요. 괜찮아? 네, 주문대요. 진짜 같아요. 진짜요? 진짜요. 네. 몇 개 해서 먹어도 될걸? 안 될걸? 안 될걸? 안 될걸? 안 될걸? 안 될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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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현입니다. 요즘에 촬영이 한창인데요. 이렇게 비하인드 영상을 계속 찍을 예정입니다. 재밌는 비하인드 영상 많이 많이 찍을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세트장을 가고 있는 길이에요. 대현집을 가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저희 세트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크죠? 여기 세트장입니다. 저한테 매니저가 걸어가고 있어요. 아무튼 편의점 샛별 비하인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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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